으악!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에스피가 하락했다 운이 하락했다 왜이렇게 애들한테 차이냐 자 딩동댕동 유치원에 갑니다! 아...이거네 이거다 호호호호호 이래서 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 브레드 노란 셔츠 입은 놈을 이쪽으로 데려와 우린 시간이 없다고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내 고관이 재미 좀 보올 생각에 근질근질하다고 자 이제 가자 테린트를 빼앗겼다 나중에 데리고 갈 수 있겠지 아니면 저그로 멀리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뭐야 이거 더러워 위쪽에 가는게 있는데 뭐야 이 아저씨 이 금방에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구만 피곤해 보이는군 배고픈감 빈병이 있으면 내 숲을 조금 담아줄 수도 있네 휴식이 필요하면 내 텐트를 써도 좋다네 먹을 수 있나 우와 여기서 잘 수 있나본데 아악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에스피가 하락했다 운이 하락했다 왜이렇게 애들한테 차이냐 목사 마련하겠다 흠 어우 뭐야 우와아아아아아 하이고밥 쏘자 세상은 아직 구..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녀를 찾아라 세..상태효과 멋진 그림이지요 아테리스틱한 힌츠가 아까 근데 설명 다 나오던데 세상은 아직 구원 받을 수 있다 벌집이 되어있다 아..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본데 우와 닭이다 닭 저 구워먹으면 되겠다 꺼져 니놈들의 망할 전쟁같은것도 안내 사라고 난 생각하기 싫으니까 저 장을 거기다 하시면 어떡해요 왜 괜찮아요 이 위는 못 갈 것 같고 저 아래 가면은 죽을 것 같고 흐흐흐 갈 곳이 없어 쟤 쟤.. 쟤.. 아이 싸운다 이게 디미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내장이 뒤틀렸쟌 내 내장이 뒤틀린게 아니라 폭발 안했는데 미안한데 아까 그 위쪽에 길 있던데 가볼까요? 궁금한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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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나?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못 가네 저기 음.. 갈 수 있는 길이 안보여 저기 들어가볼까요?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으아아아악 이런식으로 가는건가보네 아까 거기도 어어 저기 어 뭐지? 지도가 없으니까 진짜 슬프네요. 조심해 조심해. 여기 뭐하는 곳이지? 사람이 있다. 아 반갑네. 내 이름은 레른일세. 이 시대 최고의 역사거로 알려져 있지. 나는 엘로엘 올레이스에 관해서 그리고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방대한 양의 지식을 모았다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들어볼텐가? 지루을. 좋아 편히 안깨나 젊은이. 들려줄 얘기가 수두룩하다네. 어디보자. 그럼 그럼. 모든건 내가 대성광이라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지. 난 사별한 내 마누라랑 같이 앉아있었어. 달달한 레몬차를 훌쩍이면서 말이야. 그거랑 관련 없는거 같은데? 여자애랑? 구금도 이상해 쥬는것 같애. 그리고 당장서 렛츠 렛츠 대기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위화가 내 흔들자 오 말이 많은데? 내 잘못이 은행 창고 때문인가 넘겨야겠다 와 진짜 길다 끝났나? 이게 얘기에 전부라네 자네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아직 떠나기 싫은 모양인데 아 안돼 아무것도 없네 이쪽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 또 만났구만 여기서 보니까 방금 꾸만 뭐 나를 쫓아다니기라도 하는 겐가? 어쨌든 나는 점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 우린 왜 여기에 있는가 군둔들이 이상하다 병원에서 청소년 잡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 너무 많아 내 안에도 그런 몸매였으면 좋겠대 크고 잘 익은 멜론처럼 마침 그때 천장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졌다 작은 꼬마 양말로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던 걸 알았대 아빠랑 내론 구환이 파트에 합류했다 응? 아유 잔깨 좀 부릴려고 했더니만 부드러워 아 아 재시 어디가 저거 안가시네 안가져 못먹는건가보다 가야겠어 낡은 집이 보인다 바라고 써져있다 깜짝아 술집에는 가끔 고용할수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난 삼류잡지같은거엔 관심이 없어 어 어 나 아무 생각없이 눌렀는데 훌륭해 난 누굴 좀 찾고있어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랑 똑같은걸 하고있는거 같군 특별히 찾는사람이? 난 그만 가봐야겠어 기다려 나도 당신일엔 참견하고 싶지않아 하지만 당신 혼자 일을 다해낼수있다 생각하면 애로사랑이 있을거라고 곧 큰싸움이 벌어질거야 거기다 당신한텐 한잔 빚지기도 하잖아 활솜씨 그거 괜찮겠군 요오 요즘 어때 나한테 맥좀 주겠나? 그럼 너와 함께 여행해주지 형제여 가계적인 박치기술로 유명한 힘이 넘치는 전 레슬링선수 레이지는 항상 자신의 안전보다 싸움을 우선치시한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나 얼마에 치? 30s만 6백밖에 없어 기 replaced by 감자주? ㄹㄹ 갈래 ㄹㄹ ㄹㄱ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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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오 앙 깜짝아 뭐지? 노 니가 저리해 고도 으 아 으 으 으 으 밑에 길이 보인다 가죽 환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 거기 친구 내가 맥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부탁만 들어준다면 단양에게 넘기겠네 아 그래서 감자주를 사야 된다는 건가 저기 갈 수 있어요? 저기? 여기? 여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진짜 흉지겠다 지금 저게 얼굴 풍성한 쪽수 50매거진 사람들은 이 여자애가 무슨 신이 내린 물건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더군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꼬마녀는 우리 모두를 갈갈이 찢어놓을 거야 뭔 부음이야 자꾸 뽀뽀뽀뽀뽀뽀뽀뽀 하는데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반갑네 늑다리 친구 나의 환상적인 상품을 구매하겠노 또 난다 갈 수 없네 저쪽에 디그다 같이 생겼어 솔직히 말이지 난 이 세상이 끝장나서 더 행복해 뭐야 왜 그래 갑자기 뜨거워서 그런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팔 수 있나? 심메가네 근데 이거 먹질 않더라구요 안 먹던데 팔아버리까 그냥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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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다 이거 곧 뭔가가 나올거라는 얘기가 뭐야 저 아이랑 싸워야될 것 같은 느낌이 박치기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이쪽 이 길로 쭉 내려가면 버려진 빌딩 하나 있어 시끄러 시끄러워 뭔소리 하는거야 우와 저것만 고급스러워지는데 저기 엉덩이 보여 저 자식 뭔가 숨겨져있어 아야야 안녕 어 아이템인가 본데 양털 손목 밴드 조이를 팔아버리자 으음 아 녹슨 칼 장비할 수 있구나 일단은 장비를 해보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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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구 1맥밖에 안해 1맥밖에 안해 7 16맥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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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하게 되는구만 어떻게 해야지 사야되나 좀 더 쎄지려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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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끼워도 된다고요? 그래 어차피 다 죽는다고요? 흐음 너무하네 이게 빌딩 이게 빌딩인가 봐 저 위로 올라가자 담배를 발견했다 장비가 장비할 수 있는건가 부드러운 맛 해독작용 아 스포 스포 스포하면 안돼요 내 심장 속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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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를 가지고 있지 내 심장 속에 난 조이 조이 조이를 가지고 있지 내 심장 안에 내 심장 속에 조이 내 심장 속에 너 어떠니? 너 어떠니? 헐 패거리들이야 오! 너구나 네 심장은 행복해 보이지 않네 기쁘게 해주라고 기쁘게 해주라고 조이를 얻었다 몸 관리 잘하고 조만간에 또 보자고 조만간에 또 보자고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음 음 뭔가 일본풍의 느낌이 도장 여기서 누가 떨어졌는데? 하하 환영하네 뭐야 빌 무한마드의 강철 호랑이 수련장에 온거야 그것을 내 강철 호랑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가? 물론이지 음 으악 자네가 충분히 가치를 증명했다고 내가 느낄 때까지 말이야 가야지 하하하하 아직 부족하다니 상처가 많이 나야되나? 정답 하하하하 하하하하 추럴 같은 거 일어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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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다니.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얘기해보자. 가라데 2마리. 잊지 말고 읽어보도록. 어딨어? 가라데. 중요한 아이템. 영어로 쓰러져 있다. 그닥 위등집 쓰러지진 않지만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어디 가야 되지? 쟤한테 길 어디 있냐고 물어볼까? 그런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갑시다. 안 가져. 한 번 더 떨어지라고요? 거짓말쟁이. 아 그렇구나. 바로 한 번 더. 아 그렇구나. 바로 한 번 더. 어린 조이로 엔조이 했지. 너도 마찬가지로 말이고. 어린 조이로 엔조이 했지. 너도 마찬가지로 말이고. 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엔조이. 엔조이. 이제 어디 가야되지? 진짜 데리고 가면 되나? 쟤들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쉬는 곳 없나? 같이 떨어진.. 뭐야 저건 이상하게 생겼어 어.. 그러네 아까 걔 이상하게 돼버렸네 싸우네? 싸.. 싸워? 뭐야? 발사 우와! 우와! 뭐야 오 데미지가 안들어가! 뭐야? 조이를 먹어야되요? 먹었어 다시 간다 애는 논제.. 아니.. 힘.. 스킬? 큰 거 한번.. 헐.. 스킬? 큰 거 한번.. 헐.. 으음.. 으음.. 으아.. 뭐야? 발사해보자 그냥.. 아까는 그거였나보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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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킥? 어헤.. 어깨걸이! 하하핏 이겟 좋은거 같으니까 이걸로 뭐지? 이 허접은 뭐라고? 이상한 말레 살려야 될 것 같다 쉬는 곳 없나? 내가 이상한 곳으로 샜구나 난도네 녀석들이 점령한 구역이란 소리지 뭐 같은 건 말이야 이 반격 몇 마일 안에서 가솔린이 있는 곳은 저기뿐이란 거지 응 여기서 세이브 할 수 있나 보네 아 여기서 휴식 여기 다 다른가 보네 좀만 가면 바로 위에 뭐 5촌나 한 거야 더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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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anecdotal 에이 멍ame gon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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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 그거 어딨지? 아 더블 SD네? 난 가라앉지 않아 타이타닉처럼 더블 SD 가라앉지 않았나 여기 있었네 어디 보자 이중발차기 DDA 킥 병있네 여기 못먹네 음 저거 못먹어 아까 걔가 거짓말 쳤나? 없네 뛰어서 건널 생각 꿈도 마 넌 너무나도 자전거터라 못 간가 보다 노란소미님 다섯개 고맙습니다 이쪽은 하나도 안보여 다섯개 바블 SD 그림자 영상이 떨어졌어 승리는 좋은 위스키와 같이 수술 좀 있어? 코카콜라? 당신을 더 어둡는다 DAA 한번 해볼까요? 이중발차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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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기? 가면 안된다는건가 그 여자를 란더에게 데려오면 란더가 온세상을 다줄것이다 이봐 어딜가는거야 이리와봐 어이 포키 쟤들 그냥 냅둬 란더는 우리가 별 이유없이 나를 치는걸 좋아하지 않을걸 내가 이리 오랬지 당장 헐 뭐야 여기 뭐 문제라도 있나 헐 태고리들이신데 폭탄하살 헐 헐 뭐야 공격에 안받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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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수가 없네 어 나 잠깐만 저장안했지않나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도망가는거 없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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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